축하드립니다. 당신은 새마을플랜에 초대되셨습니다. 아파트에 숨겨진 비밀은 25개의 빙고판을 다 맞춰야만 풀립니다. 빙고를 노리는 거죠. 이것들을 잡아야지 이제. 죽겠다. 배신하면 안 돼요. 어떠한 권에도 자유롭게 허용됩니다. 세파님한테 좀 많이 찔러드릴 테니까. 밀수 아니야 밀수? 업자들도 지금 다 도둑놈들이야. 안 오늘 드릴 테니까 다른 사람들도 잡아주세요. 갑자기 뛰어간다. 돈 준 게 얼마인데. 나란 일하는데야. 오늘 거 진짜 감이 안 잡히네.